1. 트레이더 조하우를 시작해볼게요 2. 트레이더 조하우를 시켰어요 아주 오랜만에 트레이더 조하우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거 아이 도시락에 잘 싸주는 파우치 2개 시켰어요 1. 트레이더 조하우를 시작해볼게요 칼라피뇨 퍼프 맛있더라구요 1. 올리브오일 튀김 포테이더칩 성분이 아주 깔끔해요 포테이토 올리브오일 시소트 다음은 아이랑 온가족 잘 먹는 홀윗 브랜드 이거 한번 시켜봤는데 항상 raw almond만 사다가 토스트된 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거 하나 샀어요 샐러드에 뿌려도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아 그리고 저 이거 처음 봤는데 요 밤이 팔더라구요 아이 간식 줄 때도 편할 것 같더라구요 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요 티가 생각나더라구요 차갑게 먹을 수도 있고 뜨겁게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진저 주스 드링크 믹스 하나 샀어요 그리고 아침에 잘 먹는 오버나잇 오츠 2개 성시경의 부리 치즈 파스타를 해먹으려고 산 부리 with truffles 색깔이 아주 가을가을 이쁘죠? 파스타 레시피를 보니까 바질이 들어가더라구요 프레쉬 바질 이거는 비건 매요 스프레드 앤 드레싱 unsalted 버터 아이 샌드위치에 잘 싸주는 오븐 로스티트 툴키 브레스트 2개 그린 어니언 색깔 있는 당근 이거 오븐에 구워먹어 올리브 오일 달라서 사이트 페퍼 해가지고 오븐에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오르가닉 브로콜리 오르가닉 바이오타드 페퍼 30세트 불꼴라 샐러드 오르가닉 스윗 어니언 마지막으로는 닥토스 2% 밀크 트조 하울 끝 끝 끝 끝 끝 끝 희생필디아 희생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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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워 포지 3, 2, 1 1, 2, 3 1, 2, 3 1, 2, 3 1, 2, 3 2, 3 2, 3 3, 4 3 3 4 5 3 주니 얼마큼 받았어요? 보여주세요 100,000 와 엄청 많네 나 언제 먹어? 이것만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뭐야? 엄마가 먹어도 돼? 여기 왔을 때 가만히 으깨보게 일찍 너무 맛있다 근데 왜 우리가 흰 이동 맛은 어떤지 알려줘 매워 어? 매워? 파스타가 매워 맛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어이거 택시장 포기 스크래스 고기 스크래스 스크래스 다음날은 이곳을 찾아냈습니다 잠시 후에 날씨가 안전하게택트 가슴이 50분 이상 다음날은 또 응원하는 곳 미니스탕 마침내 일찍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안 친한거 같은데? 진짜 안 친한거 같은데? 나 거기에 닦아줘 오, 무거워! 무거워! 오, 무거워! 오, 무거워! 오, 무거워! 오, 무거워! 탕후루 하나 갖고 갈게요 와우 맛있겠어요? 유우 고구마 세트 겨울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